네, 반갑습니다. MBM WORLD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1월 들어서 이제 중동발 정세의 불안이 계속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계속 약색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중국 상해 증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일본 니케 증시도 장중의 1.5%까지 반등이 나와주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추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가 또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좀 지나치게 낙폭 과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한풀 꺾이면서 원달러 한율이 치솟았던 부분들이 또 이제 외국인 어떤 매도세로 전향이 되면서 사실상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를 더 키웠기 때문에 또 이제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는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데이터와 또 이제 과거 역사를 되짚어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시장 하락은 굉장히 일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증시 하락이 뭐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 같은 공포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마무리되기 마련이고 결국 이제 후티 반군의 어떤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화 국면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진행 형임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시장의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처음에 어떤 일시적인 변동성과 어떤 납폭은 크게 이어지지만 항상 과거 역사상 일시적이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증시 하락을 이용해서 만약에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증시 어떤 고성장 섹터의 교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어떤 이제 수익률 대회 방송이다 보니까 단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리뷰부터 먼저 하면요.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아해운도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이제 친이란 예멘의 후티 방군이 벌써 지금 20여 개의 선박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박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스 선박까지도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었는데 사실상 첫 번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홍해발 리스크가 터졌을 때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상한가가 두 번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까지도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해운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들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대한 해운이 오늘은 해운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흥아해운 같은 경우가 좀 2등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있으면서 25%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현재 8%까지 지금 약간 차익 메모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음날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납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란의 어떤 대규모 폭탄 테러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소행이 아니라 ISC 소행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납폭을, 전일 상승폭을 반납해버렸잖아요.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예측이 사실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수익률제의 특성상 오늘 시장에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에만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계 트레이닝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현재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는 13,060원이고요. STX 그린 로지스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TX에서 인적 분할해가지고 또 이제 물류, 또 해운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상승이 나오고 또 물류 대란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사실 STX 그린 로지스가 다른 이제 유가 관련 종목이라든지 물류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가져온 이유를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후티 반군을 세 번째 폭격을 했습니다. 세 번째 폭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공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미국의 선박을 또 공격을 하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고 홍해 긴장이 확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지정화체 리스크 관련 종목들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가 대내의 변수에 취약하고 또 이런 지정화체 리스크가 이루어지면 달러 강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수출 중심의 국가인 국내 증시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증가한다면 국내 증시가 사실 타,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납폭이 컸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지정화체가 리스크가 조금 완화 구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가 그동안 납폭에 나왔던 부분들이 빠르게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지정화체 리스크, 홍해발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해운 관련 종목이다. 사실 해운 섹터 자체는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경기 민감주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 섹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는 해운 경기 침체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장립빛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후티 예멘군의 어떤 이제는 홍해 항로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는 해운 경기가 빠른 속도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해운 운임 비수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해운주 섹터가 상분기부터 좀 흑자에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요일이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지속된다고 했을 때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 서서히 이제는 해운 섹터의 어떤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원래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운 시향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는 해운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STX 그린 로지스가 다른 해운 관련 종목들보다 아직까지 좀 상습폭이 제한적인 점을 놓고 봤을 때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해운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는 흥아 해운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오늘은 대한해운이 가장 이제 해운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고 또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STX 그린 로지스도 반드시 한번 찬번의 차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상습폭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변동성도 다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STX 그린 로지스를 가져왔고요. 또 단발성으로 이 지정적 리스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장에 맞는 종목을 가져오려고 STX 그린 로지스를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운축 쪽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해치 종목 역할을 상당히 톡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게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좀 최근에 약간 해치성 종목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좀 대응, 노하우나 이런 것들 말씀 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단발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정적 리스크가 사실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좀 손자가를 짧게 잡고 수익을 짧게 챙기면서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뉴스플라워 하나하나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요.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도 지금 차이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고 또 크게 조정이 나와줬다가 뉴스플라워 하나에 더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져왔냐면 STS 그린 로지스 지정적 리스크 반사 수익을 얻는 종목들 외에도 지금 전세터 전업종이 다 초토화된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그나마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STS 그린 로지스를 가져왔고요. 사실 전쟁에 대한 어떤 상황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이 금방 안정을 찾기 마련인데 그래서 오늘 또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이런 어떤 증시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정적 리스크와 또 이런 거에 민감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수납매가 한 차례는 돌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손저가를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S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7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겠고요. 그리고 손저가는 실적으로 지금 12,000원이니까 10,000원을 손저가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